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감정평가론이죠 이 감정평가론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거기 교과서에 자세하게 출제 포인트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기에는 40문제 대비 15% 내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한 35번에서부터 40번까지가 간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시험목차는 3개 파트로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의 기초, 감정평가 방식, 그 다음에 가격공시제도 그래서 3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도 언급을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한 용어나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두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원래는 감정평가업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요 감정평가업자가 이제 부동산을 평가할 때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었는데 이게 감정평가 법인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게 그 표현이 한두 개만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업자는 이제 감정평가 법인으로 이제 표현한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감정평가의 기초가 있고요 기초에 이제 감정평가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구성을 한 것이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토지 등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을 얘기를 하고요 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토지 등이라고 했을 때는 감정평가의 대상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토지라든가 아니면은 저작권 등에 관한 권리라든가 또는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든가 또는 유가증권 등이 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라는 게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요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합리적 시장이 결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는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된 이 가격을 매개로 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부정성의 원리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균형 가격에 대한 것이 제시가 안 되죠 그래서 평가사들은 이 상태를 가정하고 평가를 해줘요 지금은 이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태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어느 정도 증가해서 균형 상태가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제 평가를 해주고 만약에 이제 미래에도 공급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조금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이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인데 이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 등을 나타내는데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은 계속 변하죠 그 지역의 기반 산업 역할을 하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이 있다가 폐쇄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기반 산업이 또 그 지역에 새롭게 조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지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변화가 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변화까지도 감안해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과 공공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치 판단에 대한 거는 보다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평가라는 것은요 최이호 이용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현재 농지인데요 농지면 최이호 이용이 농사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농사를 지어서 발생하는 연소득을 가지고 이 농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 지역이라는 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농지라는 게 택지로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택지로 바뀌면 최이호 이용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었을 때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크기를 가지고 토지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최이호 이용 상태에 대한 부분이 지역의 환경이 변하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거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조세 정책에서 배우셨지만 정부는 이제 국가 경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과세를 하겠죠 그러면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세 평가라든가 아니면 공공투자라든가 공공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용에 따른 보상이 있죠 그런 거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제시가 돼야지만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책적 기능에 대한 것이 이제 그런 내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합리적인 손실보상 과세 합리화 이런 거를 이제 유도할 때 그걸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는 이제 불안전한 시장의 기능을 보완해 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의 기능이라는 것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교환이 성립하도록 하는데요 교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뭔가 매개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는 1년에 한 번씩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공시를 해 줌으로써 일반들이 거래할 때 참고하라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시가는 공시 가격 대비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줌으로써 거래 질서라는 것도 유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라든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하나의 기준으로써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해 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의 절차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요 감정평가의 절차 과정은요 순서상에서는 전체 순서를 한번 물어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본적 사항에 확정해 보시게 되면 양가로 2번에 기준 시점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밑줄 치시는 거예요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요 완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데 얘는 별표하고 용어상에서 쓰니까 이거를 여름 시험에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개시가 아니라 완료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완료의 의미가 뭐냐면 규모가 큰 부동산 같으면 하루에 평가를 하기 어렵거든요 만약에 2박 3일에 걸쳐서 했다 그러면 2월 25일에서 2월 28일 날 끝났다 그러면 이 끝난 날이 이게 기준 시점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447페이지 하단에 하면 대상 물건 확인이라고 있죠 감정평가, 여기서는 평가업자라고 돼 있는데 이 평가업자가 다 법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감정평가 법인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실질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실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더라도 실질조사를 생략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왜냐하면 규모가 큰 데는요 이거를 모든 데를 일일이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요한 부분만 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감정평가 방법에 선정 및 적용해서 원가 방식, 그 다음에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일단 체킹은 해두시고요 여기도 시험에서 가로놓기 해서 들어갈 게 뭐냐라고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산망식 쪽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감정평가의 분류상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이게 원래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세 가지가 5조, 6조, 7조로 해서 세 가지가 들어와 있으니까 얘네 세 가지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감정평가라는 건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시장가치를 우리가 구하고자 했을 때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감정평가업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이 될 때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시장가치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을 하거나 요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우리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를 정리를 일단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업자는요 감정평가 법인들은 448페이지에 보시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때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처리할 수도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현안 기준 원칙이에요 그러면 요 현안 기준 원칙이라는 것은요 이게 또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죠 예 현안 기준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칙은 감정평가라는 것은요 기준 시점 현재 상태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죠 단 여기서 뭐는 제외하냐면요 불법적인 이용이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하는 거예요 불법적이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일시적인 이용을 포함한다고 해도 틀리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최이요 이용을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최이요 이용 상태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합법적 이용해야 돼요 불법적 이용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용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의 평가하는 거지 일시적으로 한두 달 사용하고 바로 소멸이 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거나 이런 걸 반영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들도 여기 보면 무슨 시점이라면 기준 시점 이걸 기준하는 거죠 그런데 얘들도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가 조건부 평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토지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건물이 들어가 있으면 이 토지는 우리가 건부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 조항대로 하면 이 상태로 평가를 해줘야겠는데 문제는 이 토지가 표준지로 지정이 되는 거죠 표준지라는 거는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토지고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토지를 표준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할 때는 이게 낮이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앞에 서두에서 배우셨겠지만 낮에하고 건부지가 있으면 낮이가 시향성이 좋아요 이유는 낮에는 최유의 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상의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또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지상권 같은 사적인 제약이 있더라도 이게 없는 거로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반영해서 평가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현안 기준 원칙에 있었을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안 기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요 부동산 가격 공시가를 한 법률에서는 표준지 공시가의 평가는 낮이 상태를 상정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원칙은 이 상태로 평가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이런 식의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에요 거기 보시면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돼 있을 때 여기도 평가는 뭐가 원칙이냐면 개별 평가가 원칙이에요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행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은 모든 부동산의 위치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개별 평가가 원칙인데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회 통념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일괄 평가라든가 구분 평가라든가 또는 부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이렇게 나열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필지별로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일괄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요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는 경우 있죠 만약에 이렇게 4개의 필지가 있으면 필지별로 따로따로 평가해야 되는데 얘네 4개가 하나의 공장 부지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지금 일체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행하는 평가를 일괄 평가고요 이걸 일단지 평가라고 해요 둘 이상의 필지가 동일한 용도로 제공이 되고 있을 때 표현을 일단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험에는 일단지라는 표현은 안 나왔고요 그냥 지문으로 나오면서 틀리게 제목만 바꿔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분 평가라는 것은 하나의 필지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구분해서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필지가 하나 있는데 도로에 접한 부분은 상업용지로 쓰고 이면은 주거용지로 쓰게 되면은 한 필지라도 가치가 서로 다르겠죠 그럴 때는 구분해서 평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부분 평가라는 것은 일체로 이용이 되고 있는 토지가 있을 때 이 중에 일부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다만 이 토지 중에 일부가 도로에 수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수용된 토지의 이 부분에 대한 평가 보상평가가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전체가 100평이고 얘가 5평 정도가 만약에 수용이 됐다고 그러면 5평에 대한 평당 단가로 보상해 주면 보상가액이 너무 작겠죠 그러니까 전체 100평을 기준으로 한 단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원칙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450페이지에 나오는 이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서부터는 원래는 여기를 기준으로 언급을 했었지만 감정평가 규칙상에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표현은 이쪽을 중심으로 내니까 여기 정도를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 보면은 공적인 평가는 공적인 기관에서 행하는 평가고요 공인평가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획득한 주체인 감정평가사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인중개사잖아요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수적인 평가라는 것은요 일정한 사안이 있을 때 반드시 관련 평가 기관에 행하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 물건을 공고를 하게 되면 경매 절차가 이제 게시가 되는 걸 알려주는데 그러면 반드시 그 경매 물건에 관한 감정가가 제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 절차를 제시하기에 앞서서 법의 규정에서 경매 물건에 관한 감정가가 반드시 산정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필수적 평가라고 그러고요 임의적 평가라는 것은 구성력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러분 집에 담보 가치를 의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필요할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공익평가가 필수적 평가고요 임의적 평가가 사익평가라고 보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정에 따른 분류라는 것은요 법령에 이게 표시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토지수용법에 근거해서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참여해서 산정한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에서 정한 조건대로 행안한 평가를 법정평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업무 기술상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451페이지가 보시면 단독평가하고 공동평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평가 주체의 수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 참여한다고 그러면 신속함을 요구하는 거죠 빨리빨리 평가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담보가치를 추기하거나 법원의 경매 물건에 관한 감정가를 산정해야 된다는 단독평가를 근데 보다 객관성을 필요로 할 때는 공동 또는 합의제 평가 그러니까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평가를 시행하거나 표준지 공시가 등을 산정할 때는 객관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두 사람이 참여한다 그 다음에 전문성에 의한 구별이라고 451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모든 부동산 활동에서 고위의 업무에서 행하는 거는 다 3차 수준이에요 중개 활동에서는 중개 행위가 3차 수준이고요 여기는 감정평가니까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만 3차 수준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1번 기준에 따라 독립평가하고 부분평가 또는 병합분할평가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토지평가하는 거예요 1번 애들 기준에서 하는 건데요 1번 애들이 하는 독립평가라는 것은 일종의 조건부 평가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낮이 평가하듯이 독립평가라는 것은 이렇게 토지상의 건물이 있으면 건무지잖아요 건무지인데 여기서 토지만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건물은 그래서 건물은 없는 거를 보고 토지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토지만의 가치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독립평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평가라는 것은요 이렇게 토지상의 건물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중에 토지 가치만을 우리가 평가할 때 얘도 있는 걸로 가정하는 거예요 건물도 있는 상태에서의 토지 가치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치에서 건물 가치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전체 가치에서 토지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고 있을 때는 부분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부동산 가치에서 여기서 건물 가치가 얼마라는 걸 알면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겠죠 이게 10억인데 건물 가치가 4억이면 이 가치는 6억이겠죠 또는 전체에서 토지 가치의 비율이 만약에 60%라고 그러면 토지 가치는 6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게 부분평가다 대신에 이 평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가치를 알거나 전체에서 토지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고 있을 때는 이 방식을 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나오는 게 병합분할 감정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맹지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도로가 있고 도로에 접속된 면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의 토지를 우리가 맹지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두 개의 토지가 여기 있는 부분이 도로가 확장이 되고 이면에 어떤 주요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이 토지의 활용성이 커지겠죠 그럴 때 이 토지를 합병이 됐었을 때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거를 병합분할 감정평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독립평가에 대한 것이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됐던 설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감정평가 규칙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표현보다는 요즘에 바뀐 시장가치 기준이라든가 현황기준 개별물건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주안점을 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부동산 가치론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 가치론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가치와 가격이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가치에 대한 정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학자들이 둘이 있어요 아담 스미스의 정의가 있고요 어빙 피쉬의 정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담 스미스의 정의는요 이거는 비내구제에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내구제라는 거는 한 번 사용하면 효용이 없어진 애들을 우리가 비내구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컵라면이 천 원의 가격이라는 것이 붙어있다는 얘기는 그 컵라면에 가지고 있는 가치는 천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하면 효용이 없어진 애들은요 가치와 가격에 대한 구별이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요 대부분 가치와 가격은 일치한다고 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재화의 가치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어떤 재화가 교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사용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용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특정한 재화를 소비하면서 얻는 만족감 즉 효용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가격으로 표시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은 서로 일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밑에 가치와 가격의 관계라고 양가로 입원해 보시면 가격의 본질이 가치예요 그래서 그 재화의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아진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런데 원래는 이게 균형 상태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가치와 가격은 괴리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많거나 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상태에 있죠 초과 수요가 되면 가격은 가치 이상이 될 거고요 초과 공급이 되면 가치 이하도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이렇게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 가격은 가치에 회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일치하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단기적으로 일치하고 장기적으로 괴리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치와 가격의 구별이라는 것은요 이건 아담 스미스의 정의에 기초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빙 피셔라는 학자가 정의한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과 같은 내구제의 가치 개념에 부합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치라는 것은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기대되는 편익에 현재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과 같은 내구제는요 현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있죠 만약에 오늘 오전에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서로 간에 거래에 의해서 5개 이 부동산이 거래가 됐어요 그런데 현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가격이라는 게 이 물건의 미래의 변화를 감안한 가치를 100%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냐면 그렇지는 못하다는 얘기죠 얘는 수명이 긴 재화니까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과 같은 내구제 쪽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치와 가격에 구별이라고 이제 452페이지에 중간에 양가로 3번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라는 얘기고요 이게 가치라고 했을 때 그래서 가격은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실제 거래에 의해서 지불된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게 452페이지 밑에서 3번째 줄에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실거래액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미 거래에 의해서 지불된 금액이기 때문에 얘는 과거의 값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딱 하나만 존재를 해요 이렇게 지불된 금액 그런데 가치라는 것은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장래 이익을 바탕으로 한 얘는 현재의 값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어진 시점에서 가치는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평가 목적이 과세 목적으로 평가할 때는 과세 가치를 추기할 거고요 보험 대상으로 보면 보험 가치를 추기해야 될 거고요 이게 투자 대상이라고 보면 투자 가치를 추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 목적에 따라 가치는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물어본 게 이거죠 가격은 현재의 값이고 가치는 미래의 값이다 이렇게 틀리게 해준 거예요 얘는 이미 지불했으니까 과거의 값이고 그 다음에 얘는 장래에 기대되는 이익을 이게 현재 가치라는 측면에서 현재 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지문에서 나오죠 가치는 주어진 시점에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는 개념 정보를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453페이지에 가면 가치의 종류라고 언급이 되어 있을 때요 거기는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재화의 가치가 사용 가치하고 교환 가치로 이렇게 분류했을 때 요 사용 가치가 나중에 투자 가치로 얘가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가치로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 가치고요 이거는 객관적 가치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대인이 느끼는 거예요 가령 예들어서 한 2, 30년 전에 중학교 졸업 기념으로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령 예들어서 만년필 하나 선물해 줬어요 오래된 파카 만년필이죠 그런데 아버지와의 오랜 추억이 있으니까 그게 나에게는 소중한 거죠 30년 됐으면 되게 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추억이 어려운 물건이니까 100만 원 줘도 안 팔아 100만 원 안 받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떤 연휴에서든 간에 어쨌든 간에 중고시장에 그게 매물로 나오면 시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추억은 반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용 가치는 주관적 가치예요 투자 가치랑 여기 있는 교환 가치와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용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될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 가치하고 유사한 게 아니라 투자 가치하고 유사한 개념이다 이것도 시험에서 한번 인용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구별해 주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가격의 특징이라는 것은요 일반 재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요 부동산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일반 재화 다르게 부동산은 가격과 임대료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왜 둘로 표시가 가능하냐면 부동산은 영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줄어들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상품은 물건의 가격만 명시가 되는데 얘는 가격과 임대료의 두 가지로 표시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경제에서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 또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요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이익의 대가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거는요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으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수 있고 세를 주면 전세권도 설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와 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고개 포인트예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이 되겠죠 그죠? 왜? 수명이 긴 재화니까 현재 농지지만 택지 후보지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의 변화를 감안해야 되겠고요 부동산 가격은 개별 가격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 거래된 내역이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유증일 수도 있고 대출 받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금매에서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정과 동기가 개입돼 있는 개별 가격을 형성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같은 규모의 부동산이라도 강남에 있느냐 강북에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것은요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안 팔리면 세를 줘도 되고 대출 받아 써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저변에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쉽게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방 경직성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요기 특징에서는 끝으로 요 하방 경직성이 지문으로 활용이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기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먼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455페이지에 있는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해서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